네, 기억이 나네요. 제가 막출가회에 들어갔을 때 거기 부전스님께서 대여섯 살 먹은 아이 하나를 돌봐주고 계셨는데 이 아이와 흡사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영숙이 그 스님이 누구십니까? 그 스님이 누구십니까? 네, 용강스님이라고. 지금은 아마... 아, 잠시만요. 용강스님이시라면 용주사에 계신 그 용강스님 말씀이십니까? 용강스님이시라면 용강스님이시라면 용강스님이시아? 도, 돌아가시다니요. 누가, 용, 용광 스님이요? 네, 어제 오후에 입적하셨습니다. 스님 뜻에 따라 장은 저희끼리 조촐하게 치렀습니다만. 무슨 일로.